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김민석씨의 노래인데요 취중고백 전해드릴게요 뭐하고 있었니 늦었지만 잠시나올래 너의 집 골목에 있는 우린 너의 앉아있어 친구들 만나서 오랜만에 술을 좀 했는데 자꾸만 미울 것도 몰라요 무정점 달려왔어 이만 모르겠니 유직한 미친 사람처럼 너만 생각해 대체 없이 네가 점점 좋아져 아니야 취했어 진짜야 널 정말 사랑해 눈물이 날 만큼 원하고 있어 눈물이 날 만큼 원하고 있어 주말에 뭐 할거냐고 너의 관심을 더 말해 그리고 하나의 관심이 너가 죽여 샀는데 너 그냥 준다고 생생된 선물 너 때문에 산 거야 이만 모르겠니 요즘 난 미친 사람처럼 너만 생각해 내 책 없이 네가 점점 좋아져 아니야 취했어 진짜야 널 정말 사랑해 진심이야 믿어줘 갑자기 이런 말 놀란다면 미안해 부담이 되는 게 당연해 이해해 하지만 내가 왜 또 이해해 죽겠니 내 책 없이 잘해주고 싶은데 그 후에도 네가 싫다면 나 그때를 포기할게 귀찮게 아예 없게 혼자 아프게 해 진심이야 너를 사랑해 있어 진심이야 너를 사랑해 있어 진심이야 너를 사랑해 있어 진심이야 너를 사랑해 진심이야 너를 사랑해 진심이야 너를 사랑해